앞 고정 토박이 김신영 지금부터 미스 세바퀴 대회를 시작하고 박수해 주세요 차렷 경매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셔서 입술이 윗입술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예뻐지시려면 살쪄주름을 없애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저기요 죄송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등록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원이니까 소원이에요 소원이야 소원 소원이야 소원 이 오빠 목적이 있는 거 맞거든요 진짜래요 성적이 있었어요 잘 보셨어요 덕분에 묻다니까요 박구동동진 방송할 때는 방송의상을 입으셔야죠 방송 얼상입니다 얼상이요 악구정 토백이 김신영입니다 아 그래요? 이거 말투는 어디야 이거? 잠깐만요 악구정 토백인데 악구정 토백이거든요 말투는 저 좀 아래쪽 아닙니까? ups 아 아닙니다 대부이런 데는 가본적이 없습니까? 태어나서 한 번도 아이고 어디요 아이고 어디요 아이고 어디요 아이고 어디요